네, 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뇌의 변수줄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문쟁,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홍콩시 이런 대외 변수에다가 한국 내부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수출 감소 같은 내부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잘 알려진 분이신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자리에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제 읽어주시는 분이시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필명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변수들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을 단순히 좀 무역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해계모니 전쟁, 패권 싸움으로 이미 좀 번진 지 오랜데 그래서 최근 미중 간의 싸움을 두고 옛날 구소련과 미국 간의 갈등처럼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제2의 냉전 시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미중 간의 분쟁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네, 마침 어제 날짜죠. 한 신문사의 칼람의 주제를 불확실성이라는 확실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이들 세계 무역 분쟁, 그리고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 경제 이슈로 등장을 했었지만 모두 다 그렇듯이 이건 장기전이 될 거야. 의심의 여지 없이 들여다봅니다. 마치 공기의 소중함이 무색해지듯, 미세먼지의 두려움이 익숙해지듯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하나는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히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씁쓸하네요. 물론 초기에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의 시발 자체가 우리 무역적자 해소할 거야. 무역적자국으로서 우리 탈피해보겠어.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건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추이를 보면 중국의 지적재산권이 2011년 이후로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와 3위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요. 재미있게도 2018년부터 화웨이가 애플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위와 3위가 뒤집힌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IT 기업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기업들 보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모습과 또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거의 비슷하게 쫓아오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미래산업. 우리가 짊어질 산업인데 왜 자꾸 중국이 쫓아오지?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견제해야 되겠어.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끝날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은 몇 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옆집 간의 싸움이 있는데 그 아이들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뇌종관, 남의 집안의 관리. 미국이 중국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요청한다. 서로 간에 그건 당연한 요구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 과한 요구다. 내정 간섭이다.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협상의 제스처는 몇 번 취해질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몇 번 휴전과 같은 모습들은 계속 전개될 수 있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사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도움으로 WTO에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은 중국이 2인자로서 커 나가기를 바랬지만 지금 중국은 2인자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을 좀 위협하고 더 뛰어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해서 격계심을 가지고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미국과 중국은 화해를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도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종착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종착점이라고 보세요? 화해의 모습은 종종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린 거고요. 화해의 모습은 어쨌든 이 두 스트롱맨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국민적, 대국민적 지지, 초당적 지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를 겪는 건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은 될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지지를 감안해서 협상의 제스처는 보일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지지부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피해를 입는 건 경제, 증시뿐일 텐데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IMF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집권한 이후에 무역 관련된 불확실성이 10배 높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19년이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올해가요? 그렇죠. 제가 세계 경제를 바라볼 때는 저의 주관을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IMF, 월드뱅크, OECD의 전망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2019년이 움푹 패이는 구간이고요. 어쨌든 2020년은 반등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말씀드려보면 아주 투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유의할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반등은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권역별로 쪼개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쪼갤 수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쪼개는 방법이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 이렇게 쪼개볼 수 있겠죠. 당연히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운데 있다면 밑에 하회하는 것이 선진국 성장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신흥국 성장률은 상회하는 모습이 전개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위 미국, 유로존, 일본 이런 선진국 그룹들은 경제 성장률이 2020년에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흥국의 회복세, 신흥국의 반등세가 굉장히 그 이상으로 그 선진국의 하락세를 상쇄할 만큼 그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IMF, 월드뱅크, OECD 그리고 세계 IB 은행들이 전망하기를 19년이 저점이고 20년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 투자 관점이나 우리 기업들이 또 여러 경영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면 반등하는 신흥국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군요. 어떤 신흥국들이 뚜렷한 반등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중에서도 또 아시아 신흥국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 방송에서는 VIP로 꼽기도 했었습니다. 비엔남, 인도네시아, 인디아, 필리핀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인도네시아까지.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반등세가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흥국 ETF에 투자를 한다든가 투자 관점에서는 기업이 지금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고 대체하고 생산기지를 옮기는 여러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그리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 미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관점에서 부상하는 신흥국에 초점을 두고 시장 진출을 한다든가 글로벌 공급사슬을 더 다변화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선진국이 못 따라가는 경제성장률을 지금 신흥국이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올해는 저점을 찍고 2020년에 조금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또 워낙에 수출을 정도가 높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분정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최근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금, 여기에다가 고령화,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계속해서 쌓이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우리 한국 경제에 던져졌습니다.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모습을 쫓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또 일본의 산업구조 간의 비슷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구조가 유서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합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밖의 고령화 현상이라든가 또 정책이나 제도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일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앵커님께 질문을 드려보면요. 지금 아침에 출근하는데 해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절대 디플레이션의 정의상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린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의 정의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에 한 차례 하락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정의상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반기와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통계청의 입장이었죠? 통계청의 입장이고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글로벌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물가로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물가를 지속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듯이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제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00년대 물가 상승률을 평균으로 하면 3.5% 정도 됩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이 기간을 잠깐 빼두고요. 왜냐하면 예외적인 기간이니까 그래서 2012년 이후로 2010년대 물가 상승률을 평균하면 1%대예요.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의 레벨 자체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저물가로 가는 거죠. 더욱이 이 월간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보면 2018년은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계속 유지했어요. 재미있게도 2019년 들어서 0%대로 하락했죠. 그러다가 지난 8월에 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의 어떤 추이상 우려하지 않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디플레이터라든가 근원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겠다 하는 우려는 충분히 드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디플레이션 아닌 건 맞습니다만 디플레이션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더 말씀드리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인데 디플레이션어리 스파이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가 하락한다고 보면 주식 투자하지 않거든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러면 부동산 구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든 내구제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면 안 산단 말이죠.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투자 심리 위축되고 소비 심리 위축돼서 그럼요. 그게 더 문제죠. 그러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도 감사되겠고요. 그게 소비를 위축시켜서 악순환을 만들어요. 이게 마치 장기 질환과 같아요. 만성 질환.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가정하고 최악을 가정하고 이게 비가 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디플레이션은 현재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우산을 좀 펼 준비를 우산을 가져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은 일단 2.2로 예상을 했거든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가 7월달 전망치가 2.2%였고요. 주요 기관들이 2% 정도를 던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2%를 하회하지는 않겠다. 그래요? 올해까지요? 네. 한 2%에서 2.1% 그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를 하회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여러 이슈들이 더 악화일로를 간다면 2%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나마 긍정적인 사인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나 또 굉장히 완화적인 재정 정책 확장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기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2% 수준이라는 지지선을 하회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안도감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2에서 2.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올 연말까지 2에서 2.1%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해법이 좀 필요할 텐데 실장님은 그 해법을 좀 어떻게 보시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폴 크루그먼 교수가 방한을 했는데 단계적으로 이런 정부의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하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를 감안하고서라도 경기 부양에 총력을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지금 국가 부채가 문제냐 경기 부양이 문제냐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일단 경기 부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건 중요합니다. 그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던져졌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줄까. 아이한테 용돈을 천 원 줄까, 이천 원 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돈을 아이가 어디에 쓸까가 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 지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 동력에 집중돼서 우리의 뼈아픈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또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말 그대로 양지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예산 편성 그런 것들이 조정되면서 경기 부양적으로 지출될 필요가 있겠다. 아이가 불량식품 사 먹지 않고 우유 사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만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R&D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산업 중소 에너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소재부품 국산화 그리고 해외로의 대체 이런 것들이 가장 주력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정부의 예산이 기업의 민간 자본과 맞물려서 시드머니가 맞물려서 말 그대로 투자 진작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6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이것을 빨리 플러스로 전환해야만 경기 회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지출을 계획한 예산도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장적 재정 지출을 통해서 R&D나 투자 진작을 위해서 정부의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거군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우리 경제 하반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해법을 한번 모색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사람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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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